꼬민 꼬민 나지마 카메라 롤 내 콧마다 진짜 좀 정해줄래요? 기승편결과 감동이 둘 다 있어요 만화는 그런 것이지 그치 링규의 하루 어때? 못할 것 같은데 1분팀 초반에 링규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다 알았어 못해 근데 자 민규의 1분 7초 챌린지 민규의 내 콧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피엔틱 시 됐어 얘가 생각하는 그림의 채색 자체가 무채색이라는 가능한 색인거지 검은색이란 색은 이미 모든 색깔이 다 흰에 있어서 검은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은색도 쓰고 검은색이 아닌 색도 쓰라고 검은색이 아닌가 근데 검은색이 아닌가 검은색이 아닌가 검은색이 아닌가 검은색이 아닌가 검은색이 아닌가 해봐 어디 한번 잠시만 나도 그 시나리오를 좀 아 너무 웃기다 시나리오를 일부 지출하시자 아이 뭔 소리야 야 체일을 빨리 차 짜고 있어 짜고 있어 짜고 있어 짜자고 있어 짜자고 말해 짜자고 말해 짜자고 말해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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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줘 한 번 해줘 내가 진짜 한 번 해줘봐 시 작 오 뭐지? 죽으러 간 거야 버려놔 버려놔 저걸 어떻게 이해해 오 아이언맨인데 담은 거예요 바구니를 먹었는데 맨 issue 얘 수박이다. 내가 이해를 시켜보고 있으면 성공인 거야. 자, 버논에 넣는다. 이게 뭐야? 수박이야. 수박을 땄어, 잘랐어, 한 입 먹었어, 얍. 솔직히 인정. 너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버렸잖아. 지금 한 팔로 들고 있어서 여기 숨고 쫙 올라간 거 보이지? 이렇게 들었네? 수박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네. 37초 만에 그린 거야, 내가? 야, 대단한데? 제목, 민규의 하루. 안 봐드려요. 시작! 3, 2, 1, 끝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은데? 그치? 민규의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찌네 다리 뜨고 다리 찌네 해가 뜨고 해가 찌네 다리 뜨고 민규의 내 컵만화 1분 7초 챌린지 성공 아이디어의 고발인 것 같아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는거지 버논밭은 못 이긴다 이거 얌 얌 수박이다 수박이다 이 짧은 와나에 그리는 도중에 반전도 있고 반전도 반전이 있었어 반전이 있고 색깔을 제자리에 자리가 녹는다 반전이 많아 이렇게 많아 네덜 컵을 남겨 놓고 난다 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